008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 은 은 사는 티아어 부문 호텔랜드레저 부문으로 두 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티아어 부문은 국가로부터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여 외국인 방문객 및 내국인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 및 토산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호텔랜드레저 부문의 호텔 부문은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시금, 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저 부문은 레포츠 및 여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호텔 사업과 면세 유통 사업, 스포츠 레저 및 여행 등의 생활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서울실라호텔, 제주실라호텔,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 운영을 통해 국내 호텔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진지 레이크 신라호텔과의 위탁 경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함 대시 국내 공항 및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가운데 2013년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시작으로 태국, 홍콩, 마카오 등지의 해외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방안 관광객 및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로 호텔랜드레저 부문 매출도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언가율 하락에도 알선 수수료 증가 등 기티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투자 손실 감소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국내외 출입국자 수 증가로 면세점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 컨퍼런스 및 웨딩 등 행사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호텔실라의 시가총액은 3조 261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호텔실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1위입니다. 호텔실라의 상장 주식수는 3924만 812 한 주입니다. 호텔실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호텔실라의 퍼은 68.51배이고 추정 퍼은 6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87.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1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13원이고 추정 EPS는 120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0배 166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94,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959억원-1853억원-118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94억원-2833억원 271억원입니다. 호텔신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6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242.5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4,600원보다 1,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2,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호텔신라의 종가는 83,100원이며 주가가 호텔신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종가는 83,100원이며 주가가 호텔신라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호텔신라은은 거래량 44만 5,700설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6,95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9,108조, 키움증권에서 4만 4,300도조, 미래예세증권에서 4만 3,030도조, 한국증권에서 3만 9,349조, JP모간에서 3만 1,601흔 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만 6,155조, 시티그룹에서 4만 4,481조, UBS에서 4만 3,34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7,500내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2,200의 순 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만 7,93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만 3,500여든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호텔실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